엄빌짱 아 무서워 엄빌짱 엄빌짱 진과장 아유유유 샤샤님 과싹 과싹과싹하고요 짭짤하고요 신자야 도망쳐 접신자가 온다 접신자가 이제는 자면서도 때리네 눈 어케? 눈 뜯다 샤샤님 오줌을 싸고 때리네 땀문파네 샤샤님 간달프 은별 진과장 간달프 은별 은별이가 은별이가 혹시 견실 아니야? 아무리 봐도 눈빛이 은별이가 예사롭지가 않아 은별이가 견실이 아니야? 으흐흐 견실이 꼭 남자라는 법은 없잖아 은별이가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잠잘 때 눈빛이 휘까닥 도는 게 보통 눈빛이 아니야 은별이의 눈빛이 견실은 은별이었다 이게 아닐까요? 다른 애들은 잠잘 때 저런 눈빛을 보내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본 적이 없는데 은별이가 샤샤님 아까 300원의 은별? 진가장 이누카이의 딸 그렇지 색깔도 그렇고 은별이 은 색깔을 띄는 것도 그렇고 은별이가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은별이가 같아 왜냐하면 가장 아이들 중에 눈에 띄는 아이가 은별이거든 하는 행동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눈에 띄는 짓을 하거든 은별이가 은별이 얼굴 쪽 털이 뭉쳤어요 오줌 맞았나? 은별이 아까 엄마가 젖혀서 그래요 엄마가 찌찌찌찌 찌찌예요 찌찌 진가장 회색이긴 했지만 털색 그래요 은별이 봐요 터빛이 잿빛이잖아요 잿빛이 나이는 은별이 밖에 없어요 은별이 밖에 없어요 잿빛이 나이는 사장님 침 흘렸대요 자면서 그런 것 같아요 침이에요 침 против행uses 다진게 차ANA 이놈이 lungs 해초 atable 풍경 부 creat 하면 지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 애기들 봐주러 애기다 스카프한 사사님 애기야 도망쳐 백스님 좋은 의미의 요물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누가 오해를 해요 그정도 센스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요 어휴 그정도 센스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요 오해 감사합니다.